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 줄로 압니다. 이번에 광화문에 다녀오셔서 코로나19 검사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광화문에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다녀오신 몇 분들께서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저도 검사를 받았고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폐렴이나 감기에 걸린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병균을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면 우리는 비난하거나 피하거나 숨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싸고 위로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감염이 된다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 우리 사육자들은요. 의료진과 함께 여러분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투입되고 가장 나중까지 여러분 곁을 지키며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여러분이 다시 안전하게 예배당으로 돌아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일터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생이 광야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같죠.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지치게 하는 광야는 참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거나 심지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10편 107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때로 이 광야는요 우리가 선택을 한 것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TV를 켜면 방송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KBS 그리고 MBC 듣자 하니 TV에 쓴가 하는 방송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그 방송 전파가 잡히지 않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볼 수 있는 이 두 채널도 오후 6시가 되면 애국가와 함께 시작이 되고 또 12시가 되면 애국가와 함께 끝나죠. 요즘은 TV를 켜면 하루 온종일 수백 개의 채널이 동시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방송을 봐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돼요. 채널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뉴스 채널, 영화 채널, 드라마 채널, 스포츠 채널, 먹방 채널 거기에다가 쇼핑 채널까지 그래서 TV를 켜면 한 5분 정도는 뭐 볼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이렇게 고민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요즘은 또 하나를 녹화하면서 다른 것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고 어떤 선택은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선택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는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택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든지 화살이 시위를 떠났다라든지 아니면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쓸까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것은 내가 한번 선택한 것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죠. 성경 장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고 했던 선화과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 선화과를 먹었지만 그 결과는요. 그들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만 했죠. 여자는 해산에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베를 욱하는 마음에 들판에서 살인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평생도록 이 가인이 도망자로서 살아야 되는 인생의 광야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서 수십 년 동안 또 다른 고생을 하게 되죠. 모세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선택을 한 후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내가 저 여자와 자야 되겠다 선택을 한 이후에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에는 엄청난 상처가 들이닥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내렸던 선택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의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이것은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7편은 그 중에 마지막 다섯 권의 제일 첫 번째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을 그리고 그 뉘앙스를 쫙 읽다 보면 아 이 시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경험했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 시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잡았는데 그 왕을 잡아서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세상에 자기들의 왕을 체포해 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는데 그 백성 가운데 아무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열한계하 24장에 보면 여호야김 이후에 시드기아라는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때도 바벨론의 왕 너부갓네살이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아 왕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건과하니 이 너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전부 잡아다가 아버지가 보고 있는 눈 앞에서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을 고통스럽게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렇게 참혹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그때의 심정을 노래로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포로로 잡혀온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인데 아픔인데 잡아온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걸까요. 왜 이런 광야의 시기가 시작이 된 걸까요.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안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백성이 죄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는 이러한 결과를 예상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결과를 원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죄를 선택했던 이유는 그게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더 즐거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 다른 이방 나라들하고 손을 잡으면 이스라엘을 더 강성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할수록 더 많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했는데 나라가 망한 거죠. 선택은 했지만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감당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살던 그 목사관 바로 앞에는 박사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분 다 저희 교회 잘 다니시는 성도들이셨는데 그 한 분은 환경학 남편은 환경학 박사였고 그 안에 되시는 분은 가정학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에게는 멕시코로부터 입양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좀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결국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때에는 같은 반에 흑인 여자아이와 사귀어가지고 결국에 관계를 맺고 그리고 덜컥 그 여자아이가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그냥 둘이서 동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하지만 그 몇 개월 동안 그 부모도 그 아이도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이 아이는 자기가 자기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이제 태어나는 아기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돈을 벌러 나갔었는데 그 아이가 선택했던 직업이 마약을 운반하는 직업이었어요. 결국 경찰에게 잡혀서요 재판도 받고 감옥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를 들긴 했지만 여러분 내가 내린 그 선택이 광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혼 한 번 했다가 수십 년 동안 한숨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죠. 투자 한 번 잘못했다가 집을 날린 분들이 있고요. 직업을 잘못 선택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에 빠진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다들 아프고 다들 슬프죠. 감당하기 어려운 광야를 경험하는 분들 자기가 했던 선택의 결과를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편 107편에 보니까 그런 광야 속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해서 만들어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그들 보고 모여서 여호를 찬양하자 찬양하자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죄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다가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함께 와서 여호를 찬양하자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광야를 경험했길래 이러한 시가 쓰여진 걸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해도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해 피곤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삶의 의욕이 없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벌써 피곤할 때 기쁘지가 않을 때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영혼이 피곤한 때죠.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영이 피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를 경험을 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내렸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우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미로다.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광야가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그 바벨론 땅에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탄압을 받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이겠죠. 그런데 그런 탄압을 받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백성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잘못 내린 선택에 의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그래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요나도 돌아올 수 있었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보고 탕자도요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받아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늦었다라는 말은 할 수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더니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던 백성이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검엔 줄을 끊으셨도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죄악의 길을 따르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 자기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부르짖죠. 죄송합니다. 도와주 없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절 그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격이 참 좋으시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가 쉬우시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쉽게 여기실까. 우리는 사람 하나 용서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사람 하나 사랑하려면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고 용서를 즐겨하시며 여러분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리 봐도 딱 보기에 요나 이야기가 떠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저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은 그 배를 그 바다에 띄울 선택만 했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거죠. 그때 그 상황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도다. 여러분 영혼이 녹는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녹아내리고 땅바닥에 흩어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지만 죄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고통과 은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엔 하멜 이라는 로안다 선교사가 쓴 글이 나옵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20대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로안다로 파송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을 했었어요. 로안다 대통령에게 땅을 기증을 받고 거기에 대학교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선교사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여덟살 여섯살 그리고 세살 어느 날 이 온 식구가 다른 두 가정과 함께 짐바부에 아프리카의 짐바부에로 여행을 갔다가 루안다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날이 저물게 되니까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국경을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몰고 계속 달려서 국경을 넘는 순간 이 선교사님들이 탔던 차와 마주오던 트럭이 정면충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의식을 의식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는 그는 벨기에의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막내 아들이 그 병원에 함께 입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 선교사는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 이미 루안다에서 장례까지 다 끝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례에 참여했던 식구는 오직 여덟살 여섯살 난 두 아들밖에 없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나는 아예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다가오고 나니까 자살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영혼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재기의 가능성을 꿈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고요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해마다 조금씩 치유하시더니 수년이 지난 후에 아이 넷 딸린 다른 선교사님과 재혼을 하게 되고요 결국 아이들 일곱명을 데리고 다시 르완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길 바라요. 선교에 보면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 분이시죠. 하늘의 창문을 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 창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3절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세미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것이 소중하다라면서 선택한 것 어느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야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 싶어서 붙잡았던 것 어느 한순간에 그저 공기처럼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의 일인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한 지 1년이 지나서 2년쯤 접어들어갈 때 저희 큰 누님과 저희 자영이 저희 집에 방문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던 집 주변에는 한 300평 정도 되는 땅에 큰 잔디밭에 잔디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디밭에는 여기저기 잡초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 누님과 우리 자영이 오는데 좀 멋진 잔디밭을 좀 보여주고 싶다 생각이 있었는데 그 잡초들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선전이 나왔어요. 뭐냐면 위드 앤 피드라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이게 비료인데 이건 보통 비료가 아니라 뿌리면 잡풀들은 말려 죽이고 잔디는 싱싱하고 건강하게 키워주는 그러한 비료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죠. 저거다. 제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그 마트에 가서 위드 앤 피드라는 것을 잔뜩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걸 이제 뿌려주는 기계까지 제가 샀어요. 제 생각에는 그걸 뿌려주면 잡초는 사라지고 잔디는 건강해져서 우리 큰누님과 자영이 왔을 때는 진짜 멋진 정원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계에다 넣고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양을 꽤 많이 사온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정도 뿌리니까 양이 사온 게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사다가 또 뿌렸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세 번째 사다가 뿌리면서 거의 다 뿌릴 때쯤에 제가 좀 약간 좀 이상해서 설명서를 다시 봤더니 세상에 제가 한 3배 정도 많이 뿌린 거예요. 여러분 화초 기를 때 비료를 왕창 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화초가 말라 죽습니다. 제가 비료를 다 뿌리고 나서 잔디밭을 돌려봤더니 눈 온 것처럼 허얗게 된 거예요. 비료를 하도 많이 줘서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옥토가 변화해 염전이 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것도 주민의 아그로말며마 제가 잘못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잔디가 노랗게 말라 죽어가는데 제 마음도 같이 말라 죽어 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멀쩡한 잔디밭을 이렇게 광야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것을 더 잘 아시겠어요. 강을 광야로 만드시고 샘을 마르게 하시는 거 그건 정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연못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는가 마른 땅을 샘물로 만드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버려진 땅 혹은 광야와 같은 곳을 바런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있게도 이 바런이라는 단어는 광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성도 바런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she is 바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격하면 그녀는 광야다. 하지만 그렇게 번역 안 왔고 그녀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낳게 해주셔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변화해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변화해서 샘물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또 광야가 변화해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화해 샘물이 되게 하시고 혹시 제가 광야로 만들어버린 그 잔디밭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실지 몰라서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했던 그 실수를 우리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물을 잔뜩 뿌려가지고 비료가 희석이 돼서 물과 함께 사라지도록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스프링클러를 사다가 정말 며칠 동안 물을 뿌렸습니다. 다행히 2, 3주 지나면서 이 잔디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를 다시 옥토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가 변화해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화해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 능력을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가능성이 전부 사라진 곳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만들어진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혜로워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3절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사람인가 내가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내가 죄를 졌다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고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 포기해버려야 되겠다고 좌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건지는 그것은 나의 실수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선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파도 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제는 다 늦었다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메마른 광야를 풍요로운 연못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했던 선택이 후회스럽다면 이제부터라도 여우와 하나님과 함께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죠.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죄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광야가 변화해 못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광야이지만 지금은 마른 땅과 같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 내 일터 지금 보기에는 마른 땅과 같지만 지금 보기에는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거두실 분이셔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선택이 후회스러워도 우리의 삶을 바꾸실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깨닫는 지혜자가 되시며 우리의 실수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를까요? 425장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즈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업을 만져주옵소서 간절히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즈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람에 엎드리니 내게 펴서 나의 맘속에 삶이 씻어 눈부다 희게 나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변드려 변드려 몸이 피곤할 때 변드려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날 주장하소 주님과 함께 동해방을 만민이 알게 나 없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인자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완전치 못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부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자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낸 광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치 못해서 하나님 이러한 고난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요 도와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속내의 은총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실수 속에 회복의 은혜를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광야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광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프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혼이 녹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광야가 변하여 노우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구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후회와 한숨을 거두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가 변하여 모시되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는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이 대한민국 땅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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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